안녕! I'm Alicia. Hi guys! Today, I'm going to show you Pinkfong Fending Machine. 오늘은 Pinkfong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소개시켜 줄게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 보니까 음료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버튼도 있고, 여기 뭐가 들어있는데 이거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This way. 이게 뭘까? 보호자께서 음료수 캔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오, 스티커스 앤 캔스. 이거는 드링크 음료수 캔이고, 이건 스티커인가봐요. 그럼 한번 붙여줘 볼게요. 먼저 비닐봉지를 뜯고 Here's the stickers. 오, 떨어졌다. 종이가, 종이가 여기 뒤에 있다보니까 구겨졌어요. It's crumpled. 자, 그러면 이 스티커들을 캔에 한번 붙여 볼게요. 캔이 몇 갠가 모두 한번 볼까? 세 볼게요. 1, 2, 3, 4, 5, 6, 7. 스티컬이 맞을려나 모르겠네 먼저 키위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중간에 해야 되나? 키위 주스 예쁘게 안됐다 디디샤크 아빠 상어 하나 더 스티커 캔 이번에는 좀 예쁘게 되었으면 끝은 안 이쁘다 디디샤크 캔 두 개 됐고 베이비샤크 아기 상어는 포까리 스웨트 땀 흘리며 먹는 스포츠 드링크 이쁜 음료예요 스포츠 드링크 예쁘게 묻혀주세요 Put the stickers on the cans One more can 하나 더 베이비샤크 이쁜 음료 스포츠 드링크 베이비샤크 두 개 됐고 오 캔은 세 개인데 3 cans left 2 stickers 어떻게 된 일일까요? I don't know 한번 보자 이거는 애플 주스 애플 주스에는 오! 애플 주스에는 사과 주스에는 오! 마미 샤크 is on the can 어울려요 엄마 상어는 애플 주스 The last one 마지막 거 애플 주스 사과 주스 마미 샤크 오 예뻐요 마미 샤크는 그런대로 잘 붙여졌네 오! 오! No more stickers 그러면 이건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다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OK Then Let's put the cans in here 차례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먼저 Daddy shark One Two Baby shark Three Four Mommy shark Five Six 이렇게 됐고 음 이제 다 들어갔고 얘들은 그냥 Just samples 그냥 견본용이에요 이 칸에는 키위 주스가 나오고 이쪽 칸에는 애플 주스 사과 주스가 있고 이쪽에는 포카리 스웨트가 있어요 이렇게 키위 주스에는 Daddy shark Mommy shark Is on the apple juice Baby shark Is on the sports drink 그리고 여기는 Baby shark 핑퐁 있고 It says 버튼을 누르세요 Press the button 이거 버튼 누르면 음료수가 이쪽으로 나오나봐요 버튼 한번 눌러 볼까요 Then Let's press the button Oh yeah 나왔어요 It works Oh 코인 안 넣는데 I didn't put the coin in here 우와 좋은 vending machine 두 개나 나왔어요 So Two cans Kiwi juice Two cans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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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s Teddy shark 이렇게 자 이번엔 또 뭐가 나오나 다시 한번 눌러봐요 Okay Then Let's press the button agai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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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안 나오네 이번에는 Press 예이 나왔어요 이번엔 무슨 주스일까 Oh Apple juice Mommy shark Apple juice So sweet 자 어 아직까지 스포츠 드링크가 안 나왔어요 Press 뭐가 나오긴 했는데 예이 Baby shark 드디어 나왔어요 2원 음료 스포츠 드링크 정말 정말 작아요 이만해 So tiny tiny 이번에도 스포츠 드링크 Baby shark 하나 돼요 You better drink I sought to drink After After Exercise 오 자 그럼 몇 개 나왔나 둘 넷 다섯 5니까 다시 한번 눌러봐요. 마지막으로 예이 나온 것 같아요. 애플 주스 머미 샤크 이렇게 해서 얘들은 뒤집어 줬어요. 다 나왔어요. 한 개는 그냥 넣어볼까? 그냥 스티커 없는 채도 뚜껑 나오는 한 번 볼게요. OK, then let's press the button. 나왔어요. 나오는 건 잘 나와요. 여긴 친구들이 예쁜 스티커 그냥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류별로 구분을 해볼까요? 아까 두 개씩 두 개씩 있었어요. 색깔별로 OK, then let's sort out these cans by color. 색깔대로 한번 해볼까요? blue green pink white 딱 됐다. 이렇게 한 개 일곱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세 개, 세 번 캔 이렇게 해서 baby, 핑크퐁, 상어 가죽 베이크리 앞에 딱 놔두면 핑크퐁, 상어 가죽 베이크리에 손님이 더 많이 오겠는 걸요. 맞지, 베이비 샤크? 네 맞아요 엘리샤 친구들 베이커리 핑크퐁 베이비샥 베이커리 많이 들려주세요 Please visit my bakery guys See you 항상 웃고 있는 베이비샥 So cute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핑크퐁 벤딩머신 한번 봤어요 음료수 자판기 여기는 코인도 안 넣어도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핑크퐁 베이비샥 벤딩머신 한번 봤어요 키위주스 애플주스 스포츠 드링크 있는 거 다 봤어요 너무너무 귀엽죠 캔들도 자 친구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Thanks for watching See you later alligator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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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